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드디어 장풍이가 완자 교재로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우리 풍만이들 중에서 내가 좀 과학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풍만이들은 이미 완자 교재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지요 자 완자로 지구과학을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장풍이의 이 지구과학 너만 봐를 듣고 완자를 좀 더 추가적으로 그리고 학교에서 부교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보충하려는 그런 학생들도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혼자서 그냥 이 두꺼운 어려운 교재만으로 공부하다 보면 이해가 어려운 부분의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다거나 아니 문제를 풀다가 해설지를 봤어 그런데 해설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누군가의 설명이 더 필요하다거나 하는 이 답답한 경우들이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 이런 아쉬움을 겪고 있을 풍만이들이 많은 것을 장풍이가 알고 드디어 지구과학 완자 강의를 오픈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장풍이의 지구과학 완자는 어떤 강의이고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만 하는지 하나하나 완자 강의 사용 설명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강 대상 자 지구과학 완자는 내신 대비 강자입니다 내신 관리의 중요성 이제는 뭐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말 안 해도 잘 알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대입에서 정시 선발 비율이 증가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 수시 선발 비율이 이 정시 선발 비율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풍만이들 내신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요 또한 아직은 먼 얘기 같지만 고2 때 내신을 탄탄하게 다져 놓으면 내년에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단축시킴으로 아주 큰 효율적인 공부가 될 것입니다 즉 내가 수시든 정시든 대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내신을 통한 기본 개념 정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과학 완자 강의는 학교 내신 또는 수능에서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그리고 선택할 모든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2학년도부터는 이 문의과가 통합이 되면서 우리 문과 풍만이들도 과학탐구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풍이가 얘들아 캐스트를 올리면 항상 거기 댓글에다가 문과라서 장풍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수가 없어서 아쉬워요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죠 그런 댓글을 올린 풍만이들 이제 너네도 들을 수 있어 그런데 혹시 나는 정말 지구과학 1도 모른다 하는 학생들은 장풍이의 지구과학 기초 선행 강자인 바로 지구과학 시작이 반이다 강의를 수강한 후에 이 완자 강의를 듣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지구과학 완자 이 책을 보면 두께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문제집 보기만 해도 그냥 막 부담스럽고 이걸 언제 다 공부하나 여기에 있는 내용을 내가 정말 다 달달달 외워야 되나 아니면 이걸 이해해야 되나 외운다면 또 어떻게 외워야 되나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지요 자 고민은 그만하고 우리 풍만이들 지구과학 1 장풍이만 믿고 따라오면 됩니다 장풍이는 이 지구과학 완자 강의를 한번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개념 설명 이 중요한 부분만 꼭꼭 짚은 이 설명 정말 많은 내용들이 가득 담겨있는 이 완자의 개념 내용 중에 내신에 꼭 나올 만한 중요한 부분을 콕콕 집어주고 개념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장풍이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반복적으로 떠드는 그러한 부분은 바로 내 머릿속에 다 입력을 해버리겠다 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장풍이가 강조하는 부분들은 우리 풍만이들이 꼭 같이 양방향으로 형광펜으로 쳐주면서 밑줄도 표시해 주면서 별표도 같이 쳐주면서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장풍이의 평생 기업되는 암기법 대방출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 대표 자료 분석 자 내신에 자주 출제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이 자료에서 어떤 내용의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지를 장풍이가 꼼꼼히 짚어줄 것입니다 자 또한 완자에 담긴 내용 이외에도 주로 자주 출제되는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알려줄 예정이니까 우리 풍만이들 먹으면 소화시키듯이 얘들아 잘 따라와서 해당 자료가 제시되는 문제들은 무조건 마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세 번째 문제풀입니다 자 내용 공부도 했고 내신에 잘 나오는 자료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문제를 푸는 노하우 그런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자 내신 만점 문제 그리고 중단원 마무리 문제에서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떤 보기가 중요한 보기인지 그리고 이 보기들 중에서 우리 풍만이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보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신에 많이 나오는 문제가 무엇인지 장풍이가 꼼꼼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모든 문제를 풀어줄 예정이니까 우리 풍만이들 강의를 듣기 전에 이건 센스야 꼭 미리 풀어본 후에 장풍이와 같이 문제 접근 풀이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또 있습니다 네 번째 서술형 문제와 수능 실전 문제 우리 풍만이들 내신은요 객관식만 준비하면 안 된다는 것 이제 뭐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풍만이들이니까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술형 문제도 꼭 챙겨가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서술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키워드 그 핵심 키워드 완자에 나와 있는 서술형 문제에서 꼭 들어가야 하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장풍이와 같이 함께 공부해서 같은 내용을 묻는 다른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하여 답을 쓸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서술형까지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장풍이가 살짝 언급을 했듯이 얘들아 수능 수능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지금 내신 대비를 위한 기본 개념 공부를 탄탄히 해 두어야지 나중에 내년 고3이 되었을 때 탐구 공부를 좀 더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곧 고3이 될 테니까 내년에 준비할 수능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그리고 수능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응용해야 되는지 장풍이 한번 이 수능에 대한 문제를 맛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수능 실전 문제를 장풍이와 함께 풀어보고요 내신도 잡고 수능도 잡아보는 귀중한 시간을 만들어보도록 합시다 1강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가짐을 한번 바꿔봅시다 자 다짐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강의 수강 후에 10분 복습하기 우리 품아이들 개념 강의를 열심히 듣습니다 아 잘 들어요 같이 따라합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난 후에 그냥 책을 덮어 아니 책을 덮지 말고 장풍이가 수업 중에 풀어주지 않고 넘어갔던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념 확인 문제를 다시 한번 펴보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단 10분만이라도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느낌으로 꼭 문제를 풀고 넘어가보도록 합시다 모든 공부는 복습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이제 어느 정도 세뇌가 돼서 알고 있을까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들도 우습게 보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오늘 공부한 내용은 내가 오늘 다 마무리한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런 생각으로 꼭 한번씩 풀어보면서 진도를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족한 부분을 골라서 쏙쏙 강의를 보면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죠?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채워보자는 건데 개념 공부를 마쳤다고 해서 모든 내용이 그 4, 50분에 대한 내용이 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꿈아이들이 중간중간에 부족한 내용들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꿈아이들은 꼭 그 인덱스를 활용해서 개념 혹은 문제를 골라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좀 더 완벽에 가까워지도록 우리는 이제부터 꼼꼼하게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다짐 세 번째 조금이라도 모르면 Q&A 게시판으로 갑시다 장풍이가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대로 강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 용어들 추가적으로 생기는 궁금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장풍이의 Q&A 게시판에 그냥 편하게 질문 글을 올려주시면 장풍이는 정말 빠르게 10시간 안에 아주 빠른 속도로 장풍이와 우리 풍팬들 조교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모르는 걸 아는 채 하는 것이 정말 비겁하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풍마이들 자 이쯤이면 완자를 가지고 지구과학을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하는 어떤 감이 어느 정도 잡혔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풍마이들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마음가짐과 계획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 풍마이들 이제 다음 수능은 내 차례구나 라는 그러한 절박함 속에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하는 공부가 우리 풍마이들의 수능 공부의 초석이 되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장풍이와 함께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풍마이들의 지구과학 완성을 위해서 화이팅 합시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냅시다 우리 풍마이들 화이팅